또 만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. 여기까지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. 까딱까딱 준비 시작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까딱까딱 손목을 잡고 두 팔을 올려서 박수를 쳐봐요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까딱까딱 손목을 잡고 두 팔을 옆으로 새가 돼요 한 번 더 할게요.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까딱까딱 손목을 잡고 두 팔을 배꼽에 인사를 해요 반갑게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손목운동에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어요. 자 다시 한 번 손목 쭉 늘려 주시고 반대로도 쭉 늘려 주시고 반대 손도 올려 주시고 다시 한 번 두 팔을 처음에 어떻게? 이렇게 올려서 오른손 울려 왼손 울려 왼손 울려 왼손 울려 왼손 울려 왼손 울려 왼손 이번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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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